보호망 많이 돼야 제2금융권은 4%까지 나온 데도 있는데요 웬일이야 이 상품의 가장 큰 장점은 뭐냐면요 8%까지 그리고 연금 개시 시점에서는 5%까지 단리 5%까지 보장이 되다 보니까 매우 큰 장점이 있다는 거죠 일단은 은행에 가서 연금저축, 연금펀드 아니면 연금보험 연간 400만원까지 소득공제되는 세제적격 상품이 있고 하지만 이 상품은 소득공제받는 상품이 아니지만 그래도 10년 이후에 비가세가 되죠 연간 1800만원 그리고 월 150만원까지 비가세가 되다 보니까 10년만 지나면 이자소득세 15.4%가 내지 않아도 된다는 겁니다 이러한 큰 장점이 있는데요 현재 시점에서는 가장 좋은 상품이 8% 연금보험이다 IBK 그래서 지금 현재는 언제 없어진다 그런 내용은 없어요 4월달 출시가 되다 보니까 적어도 계속 판매는 되겠죠 그런데 지금 계약이 몰리다 보니까 IBK도 이렇게 계약이 많이 나올 줄은 몰랐을 거예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문의가 오기 때문에 몰려서 또 많이 가입하다고 하면 또 언제 판매가 중단된다 축소가 된다 이렇게 나올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각 보험사들은 최대의 목표치를 생각하고 출시를 하다 보니까 특히 보장성 보험은 해지하든 안하든 그렇게 리스크는 없지만 연금보험은 나중에 환급을 하다 보니까 부채예요 부채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연금보험은 솔직히 보험사에서 그리 크게 반갑지는 않다는 거죠 자 여기 보시면 IBK 일단은 IBK죠 IBK의 일단은 큰 장점 설명해 드릴게요 IBK 기업은행이죠 변액연금이에요 액수가 변한다 해서 변액연금이죠 펀드로 투자가 되고 특별 계정에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일단은 일반 계정에서 운영이 되고 있는 자산운용사에서 운영이 되고 있는 보험사에서 우리 일반 계정의 공시효 상품은 5천만원까지 예금자 보호가 돼요 하지만 예금자 보호가 납입한 보험료 아니에요 해지 환급금 기준 혹은 최저 보장 사망 보장이나 특약 모두 합산해서 5천만원까지 되지만 투자 실적 배당연금인 이 변액연금이나 이 최저 보증 변액보험 같은 경우는 지금 어떻게 보면 예금자 보호가 안 됩니다 그러한 단점이 있지만 그래도 일단은 이 IBK 8%는 투자 실적과 전혀 상관없이 20년간 유지가 됐을 때는 8% 연금 개시 시점에서는 5% 보장이 되다 보니까 연금 변액보험이긴 하지만 투자 실적과 운영에 대해서 전혀 상관이 없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새로운 투자 성공으로 가는 길이에요 8%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았습니다 어떤 분들이 그래요 보호망 여태까지 연금보험 취급을 했으면 설명을 하지 왜 연금보험 취급을 안 했어 보호망은 연금보험 어려워서 얘기를 안 한 게 아니에요 보장성 보험보다 훨씬 쉬워요 연금보험은요 사업비 얼마 나가고 그리고 한 달에 보험료 얼마 내고 나중에 얼마 나온다 가입석에서 다 나와 있어요 솔직히 설명하는 건 어렵지 않은데요 연금보험 같은 경우는 그 전에 솔직히 거의 원금 원금 회복이나 나중에 20년 30년 돼봤자 거의 원금 회복이 얼마 되지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물가산속률이나 여러가지 화폐가치 하락을 생각하다 보면 솔직히 연금보험은 큰 메리트가 없었어요 특히 해외에 연금보험 같은 경우는 20년 됐을 때 4배씩 나오는 여러가지 해외는 1위가 악사죠 여러가지 해외의 연금상품을 우리 의사선생님이나 변호사 전문직종에 일하신 분들 많이 추천을 해드렸는데 일단은 또 해외에 연금보험 또 불신이 있는 사람들은 국내 것도 많이 추천을 해드렸어요 근데 이번 시간에는 일단은 8% 저 보호망도 내일부터 가입을 할 건데 8% 연금보험 일단은 이 상품은 연금 개시시점 전에 해지했을 때는 엄청난 페널티가 있어요 타사의 4% 5% 보다도 황금률이 매우 낮게 운영이 된다는 거죠 하지만 연금은 무조건 개시하고 납입이 완료가 돼야 연금 시점 40세 남성 기준에 10년 납입하고 15년 거치한 다음에 65세서부터 100세까지 35년 100세 보증 연금형으로 운영을 하면 원금 대비 최대 많게는 원금의 4배 5배까지 보증을 해주다 보니까 장수하고 길게 살다 보면 오히려 보험회사가 마이너스고 고객은 매우 큰 장점이 있다는 겁니다 자 최대 20년 동안 연단위 8%로 보장을 해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펀드 운영 성과에 상관없이 최대 20년 동안 연단위 8% 불이 된 연금의 보증을 해주고 있고요 펀드 활용은 국내외 주식형 펀드 채권형 펀드 AI 펀드 여러가지 자동재배무험 포트폴리오로 운영이 되고 있다 요렇게 설명을 줄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상품은 여러가지 장점이 있어요 그 중에 장점 한 4,5가지만 설명해 드릴게요 일단 그전에 우리 변액연금 같은 경우는요 변액보험은 펀드 운영과 성과에 상관이 있었죠 그래서 마이너스가 되던가 똥인똥인 되던가 원금만 되던가 이면은 투자 실적에서 좀 더 수익률이 높게 되던가 하지만 이 상품은요 펀드 운영 성과에 상관없이 최대 20년동안 유지가 되면 연단이 8%로 불의된 연금액을 보증을 해준다는 겁니다 요런 부분들이 매우 큰 장점이 있다는 거죠 계약일로부터 20년대는 계약해당 일로부터 전일 기납입법률의 연단이 8% 운영이 되고 20년대는 계약해당 일로부터 연금 개시 나이가 계약해당의 기납입법률의 연단이 5% 연금시점에서는 5%로 불의된 금액으로 운영이 된다 자 두번째 사망시에는 기존의 모든 연금보험 저축보험료 내가 납입했던 기납입법률 혹은 일정의 소정의 사망보험금만 지급이 되는데요 이 상품은 웬일이야 자 다시한번 에브리바디 웬일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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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상품은요 일단 내가 연금개시 전에 사망을 했을 때는 일단은 내가 불의된 내가 납입한 기납입법률 기납입법률 플러스 그 다음에 8% 8%의 연단이로 운영이 되는 그 부분들을 최저연금기준액으로 뭐든지 지급을 해준다는 겁니다 매우 큰 장점이죠 연금개시 시점 이후에는 내가 수령받은 연금액이 있을거 아니에요 뭐 1년치나 2년치 그 차감된 기납입 기납입 보험료와 8% 일단은 이자로 같이 더해서 지급을 해준다는 겁니다 자 세번째로는 국내 최초로 0세부터 취입세까지 돼요 타사는 거의 15세부터 취입세까지 되는데 0세부터 가입이 되다 보니까 이 부분들이 매우 큰 장점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누구나 조건 없이 무심사 그리고 알리의무 고지사항이 전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매우 큰 장점이 있다 질병 여부 상관없이 무진단 무심사로 모든 고객이 가입이 가능하구요 유병자 당뇨 고혈압 암 있어도 가입 제한이 없어요 처약서에 고지사항이 작성이 아예 불필요하다는 겁니다 세번째로는 연금개시점이 30세부터 가능해요 0세나 10세 2세 가입하면 아무래도 연금개시점이 30세부터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장수하면 살수록 매우 큰 장점이 있다 저 보험만이 좀 있다가 설명해 드릴 건데 계약자 수입자를 아빠로 하고 피본자를 자녀로 하면 길게 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 그런 예시도 좀 있다가 자세히 설명해 드릴 겁니다 마지막 네번째 장기 납입 우대및 고액계약 보험료 할인이 있어요 자 이 뜻은 뭐냐면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장기 우대 5년 납입하면 61회차 여기서 5년 1개월차에 기본 보험료의 1%를 추가 적립을 해주고요 고액계약은 50만원 이상 되면 계속 고액계약 그 부분을 할인을 받을 수가 있다 이렇게 더해주고 있기 때문에 매우 큰 장점이 있다 이렇게 설명을 줄 수가 있겠습니다 문제지 아시겠죠 네